그때야 신봉사가 뺑덕이네를 다리고 황성 뺑인잔치를 올라갔지 하나하나이 저물어지니 한 주막에 들었던가 보더라 그곳에서 뺑덕이네를 잃고 한일없이 혈혈단신으로 황성을 올라가는디 올라간다 올라간다 황성 천리를 올라갈지 주막 밖을 나서던가 그래도 생각나서 사롯단 자리여 추세 안 떨리 아이고 뺑덕이네 길이야 아이씨 아이씨 뺑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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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될수냐 내 서방 따라서 잘 살아라 사롯단 어렴 번 음 부르르르르르르 스르르르 울어 또 뺑덕이 뺑뚝이 된다 의심을 하고 남부님만 봤어 떨어져도 뺑뚝이 된다 의심을 한다 저렁저렁 길을 걸어 중고철 탕도 허니 달리교수 난 청산으로 돌고 이 골고리 저렁 저 굴물이 살살 여니 별두굴물이 한 주로 합수쳐 천방저 지방저 북저 부서 천상 유순단을 골고리 흘러내려 사람의 정신을 벗도 된다 심 봉사 좋아자고 불소리 듣고서 반견나 불시고 나 절시고 천러한 곳에서 목욕하면 더러운 마음도 심칠테요 밝은 정신이 돌아올테니 지안이 가질 고픈 밤 절시고 나 절시고야 목욕을 하량으로 상하읍구 벌벌 벗어 치팽금도 눌러 놓고 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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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불에 가 땅 틀어시며 깨시원하고 정의도 타 불안 주먹을 치워 영주들도 콜콜콜 치워 천두한 주먹을 치워 가삼도 헐헐헐 문지르며 시원하고 장기긋하 삼각 스탄 놀라 선들여 더 시원하며 동예유술을 다 마신들여 더 시원하냐 얼씨고 좁군 나 지화제하던데 구멍구 좁을 시우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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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하여 신공사가 황성맹인잔치를 올라갔지 동네 부인들과 함께 방아소리를 매기며 한 번쯤 혼난디 어휴 아팡하여 어휴 아팡하여 멀큐두 황뚱 찾지 않는다 어휴 아팡하여 아팡하여 이방기관 이방기 강태공과 조작이로다 어휴 아팡하여 어휴 해꾸라 천황신은 행복떡으로 안가였으니 아휴 아팡하여 어휴 여섯시 군무이게서 일은 낙구로 침지 천하 어휴 어휴 아팡하여 아유 아팡아유 벌끝 왕뚱 찾지 않는다 아유 아팡아유 빈홍만 더 빈혈을 넣는다 우는 허리여자 미질렀구나 아유 아팡아유 허리 틀어서 오르는 양은 창해 노릉이 성을 넣는 허리 조이경 양은 춤은 왕과 전술을 넣는다 아유 아팡아유 길고 걷는 허리를 보니 왕뚱녀의 허리 잃는다 아유 아팡아유 벌끝 왕뚱 찾지 않는다 아유 아팡아유 벌끝 왕뚱 벌끝 왕뚱 화물며 맹인 잔치는 꼭은 뭐 없나니라 우리도 태평성대에서 방아 타력을 하려보세요 아유아 방아유 널 그동딱 잘 찢는다 아유아 방아유 아 우리가 이렇게 느리게 방아를 찢을 것이 아니라 좀 자제자제 뛰어봅시다 그래 봅시다 아유아 방아유 아유아 방아유 아유아 방아유 척척산을 들고 길고 거든 소를 베어 이 방아를 놓아 있는 거야 아유아 방아유 방아를 만든 모냥놈이 사람을 비엉준다 두 다리를 쩍 부렸구나 아유아 방아유 한 다리 올려놓고 한 다리 내려놓고 우리랑 내리락 하는 양놈이 사먹은 동백놈구나 아유아 방아유 아유아 방아유 아유아 방아유 아유아 방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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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봉아유 점심 참이 되잖아 아유 아 봉아유 딸크 동동동 찢찢는다 아유 아 봉아유